아 그럼 출발할까요? 좋은 시간을 함께 하시려면 아 여기 두 분은 커플 잠바인가요? 딱 봐도 라이벌이 결혼하신 것 같은데 커플이에요? 아니 결혼.. 결혼 사이? 아 결혼하셨는데 커플 잠바 입고 노래 기구를 타러 오신다고요? 이게 더 수상한데 저희 기준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라서 희한하네요 그렇다고 뭐 확인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우리 출발할게요 자 그럼 또 출발을 해볼까요?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뭐야 이 아저씨 또 뭐야 이 아저씨가 그거 하지 말라니까 어쩌고 이 아저씨가 어디 공중부양을 이따위로 하고 있어 야 엉덩이 좀 치워봐요 외국인들 놀래잖아요 아저씨 아 진짜 더러워 죽겠어 진짜 안 그래도 지금 외국인들 배에 있는 거 이상한 거 보는 것도 싫어 죽겠는데 진짜 아 빨리 빨리 가야지 에이 아니 거기 아저씨 죄송한데 공부하시다가 진짜 혼이 부러지세요 야 이 외국인들처럼 이렇게 섹시하게 이런 거 하든가 이런 거 얼마나 보기도 좋아 어? 저기 이 큰일났네 이 외국인분들 이분들 어떡하지 이거 큰일났는데 이거 계속 놀래요 고고 우리 외국분들 그거 빨리 올라와서 앉아봐요 아니 저 옷 너무 불편한데 저 옷이 풀린 거 아니야? 아니 옷을 이렇게 불편한 걸 입고 오면 어떡해요 아이 튀기기도 힘들게 이 큰일났잖아 큰일났잖아 야 어 왜 왜 왜 놀랬어 왜 원래 이런 거야 괜찮아 내가 사랑하잖아 자 우리 쪽도 넘어갈게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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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도 한 분 계신 거 같고 옆에 옆에 혹시 총각인가요? 한국 사람이에요? 네 거기 옆에 우리 빠망을 해야지 한국 사람 네네 거기 한국 분 아니에요? 내 말을 알아듣는 거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거 같기도 하고 얘 뭔가 이상한데 이 사람은 어 얘도 느낌이 싸한데 그 옆에 우리 아버님 그 옆에 총각이랑 대화 좀 시도 좀 했죠 나 쟤랑 대화 못 할 거 같은데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있고 오늘 여기 이쁜 아가씨들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이렇게 만나드릴게요 뭐 아직 뭐 불기니까 이렇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여기 우리 커플 잠바 입고 있는 우리 여기 두 분도 있으니까 여기도 살짝 만나드릴게요 옆에 고기도 혹시 커플인가요? 우리 회색 마스크랑 검은 마스크 여기도 커플이에요 여기도 커플이에요 결혼하셨어요? 여기? 아 여기도 결혼하셨어요? 아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이게 내 기준에는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아 근데 와이프분 오늘 옷 스타일이 어디 저래 다녀오셨나 아니 색깔이 저기 언니 이 정도면 반냐신경 외워야 되지 않나 이게 여기서 돌이 아 떨어트려야 돼요 아 신발 신발 아 그게 포인트라고? 내가 봤을 때 별로 그거 포인트 같지 않은데 아 아니 좀 옷을 좀 밝은 색 아니 아무리 부부사이라 그래도 좀 밝은 것 좀 입죠 옆에 거 봐봐요 두 분 그 커플 잠바 두 분 아니 얼마나 귀여우셔 좀 이렇게 입으면 좋잖아요 우리 여기 아가씨들 죄송한데 그 옆에 아버님한테 그 옆에 애기들 밀면 안 되지 않나요? 그 안경 쓴 애기 그 옆에 아버님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우리 여학생 그 옆에 있는 그 안경 쓴 아저씨한테 인사해 어 새아빠야 새아빠 어차피 너 그쪽 가봐야 그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 우리 파란색 형화도 있으니까 여기 아 나 진짜 미치겠네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네 그냥 이러다가 바지 터지 못하려고 이 아저씨가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여기 여기 봐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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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외국인 언니들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여기 지금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어 그래요 그 외국인 언니 나도 좀 도와주고 좀 그러지 말이야 그냥 아니 도대체 아니 외국인들은 뭘 안다고 여기 바닥에서 둘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이러면 나야 고맙기는 하지 아 이렇게 편안하게 굴려주면 나야 고맙지 혹시 거기 있고 그 분들은 한국말을 못 알아들을 아 언니만 한국말 아 그런 거야 아 그럼 진작 얘기해야지 야 그럼 얘네 계속 굴려도 되는 거잖아 그지 알았어 알았어 야 괜찮아 그럼 계속 굴려야지 야 이 치사하게 자기만 한국말 알아듣는다고 자기만 뒤에 꼭 잡고 있는 거 봐 이 독사람들아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기 세 분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살짝 만나드리고 아 나 이 외국인들 감당 안 되는데 이 외국인들 큰일 났는데 큰일 났는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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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어쨌든 우리 여기 문 옆에 여기 세 분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우리 여기 커플도 좀 살짝 만나드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기 우리 우리 하늘색 이제 좀 빠져주자 너도 남친 있으니까 남친이랑 데이트하면 되잖아 앗 작성 자 뭐 뭐 몽프리네 뭐 여정도면 충분히 만나드릴 것 같고요 자 이제 좀 세게 가야되니까 뒤에들 꼭들 잠시만요 야 잠깐만 아니 저 외국인한테 갑자기 오시기 겨드랑 아우 나 깜짝 놀랐네 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야 그러고 타면 내가 운전을 어떻게 이사람들 하는거에요 이걸 운전을 아 나 이 아저씨 때문에 진짜 미치겠네 아이씨 좀 내려와요 아니 그 공중부양을 왜 여기서 하고 있는거야 아니 어떻게 월미도에 이렇게 미친 사람들 밖에 없을까요 아 진짜 여기 정신병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아 근데 진짜 이 외국인언니들 야 여기 튀기다간 여기 큰일 나겠는데 여기 이제 그만 튀겨야 되겠다 에이 여기 멀쩡해보이는 여기 문 옆에 우리 여기 둘이 만나러 가야지 어 여기 문 옆에 둘이 남매야 둘이 어쩐지 둘이 똑같이 생겼다 아냐 자 여기 우리 이쁜 아가씨들도 이렇게 만나드려야 되니까 그럼 여기 우리 아가씨 두 분도 이렇게 둘이 타신 거에요 둘이? 아니 그 데이트 충분히 하도 아니 얼굴도 이렇게 이쁘신데 왜 데이트를 안 할 적 여기서 둘이 일고 있을까요 혹시 남자친구가 없어? 혹시 저 반바지가 없고 누가 있니? 둘 다 없는거야 아니면 어떻게 아니 그 왜 서로 우기만 해요 아니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되지 야 아니 그거 남친이냐고 물어보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대답해 어 남자친구 둘 다 있어요? 둘 다 있어? 아니 그럼 남친님들이랑 좀 데이트 좀 하지 여기서 옆에 애들 좀 그만 밀고 우리 안경순 여학생 쟤 진짜 저러다가 죽을 거 같은데 어 우리 안경순 여학생 어떻게 해 우리 여학생 자리 바꿔줄까? 니가 이쪽 끝에 와서 앉을래? 너 거기다가 진짜 겨드랑이 찢어질 거 같아서 그래 어? 아니 그쪽으로 어차피 올라가도 이 언니들 그걸로 계속 갈 거 같아 아니면 옆에 친구랑 자리를 바꿔 둘이 친구 아니야? 그럼 자매야 둘이? 어 그럼 둘이 자리를 바꾸면 되겠네요 둘이 자리를 바꿔 그럼 니가 좀 덜 아플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? 그냥 거기 앉아 있을 거야? 어떻게 바꿀 거야? 어 그럼 빨리 바꿔줘 어 둘이 자리 좀 바꿔줘 그래 야 글로 가나 글로 가나 어차피 똑같을텐데 어 옆에 반바지 언니 내려가면 어차피 그냥 끝나는 건데 이 바보야 자 우리 커플 담바 입으신 우리 두 분도 만나러 왔어요 어 우리 사장님 자세 보니까 이거 좀 타보신 거 같은데 이럴 땐 잘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에 와이프분을 좀 챙겨야 될 거 같은데 뭐 좀 타보신 거 같은데 좀 뭐라도 좀 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옆에 좀 잡아주셔도 되잖아요 안 잡아주실 거예요? 아니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냥 하셔도 돼요 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진짜 내가 꼭 이렇게 세게 튀겨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세게 튀겨야 돼 야 우리 언니 큰일났네 야 진짜 저 신발 하나에 목숨 걸고 야 이런 쓰레기 같은 남편을 봤나 인사하는 거 봐 이 사람이 진짜 그 저 신발 하나 지키겠다고 저 반짝이 신발 때문에 지금 2사단이 났는데 이리 와봐요 이 사람이 아직 못됐어 아직 못됐어 아주 그냥 와이프 뭐 빨리 고무신 같은 거 빨리 신으세요 야 요즘 고무신이 저렇게 반짝이로 나오는구나 야 되게 신기하네 고거 어디서 샀는지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 할머니도 좀 하나 사다 드릴게요 야 저거 신고 경로당 가면 인기 최고겠는데 자 힘들 되세요 또 우리 이제 두 바퀴 더 갑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하시고요 자 우리 두 바퀴는 요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아 이제 저 아 나 이 아저씨 저기 또 올라가 있었는데 나 깜짝 놀랐네 아니 아저씨는 지치지도 않나봐 야 홍아가 그거 하니까 저거 봐봐요 저 외국인들도 다 따라하잖아 이 외국인들도 어 이 외국인들 다 따라하잖아요 이 외국인들 얘네 어떻게 할거야 얘네 아 이 대 아 이 대화도 안 통하는데 이분들 대화도 안 통하는데 이거 봐봐 여기 다 이러고 있잖아 여기 여기 다 이러고 있잖아 아 나 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 외국인들 이렇게 타면 안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동생이랑 우리 오빠 우리 동생 수고 많았어 알았어 안 괴롭힐게 내려가서 네 오빠 좀 때려 네 오빠 되게 행복한가봐 너 괴롭히니까 평상시에 오빠 말든 잘 들어줘 자 여기 아가씨들도 요렇게 타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했다고 자 한번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해봐야죠 아휴 우리 여기 여기 우리 파란색 아저씨나 발착이나 원없이 하게 해드려야지 예 아저씨 하고 싶은 거 다 아세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 뭐 바지 터질 때까지 어디 한번 해봐 바지 터질 때까지 아휴 진짜 난 우리 아빠가 이런 집 나가야지 창피해 죽겠어 진짜 아주 그냥 자 우리 여기 우리 외국인 언니들도 어 타느라고 고생들 했어요 아휴 저 진짜 저 저 우리 검은색 언니 저 겨드랑이 깔끔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 대화 같은 거 하니까 얘기를 못 해주겠네 아니 뭔가 얘네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굴러 댕겨도 이게 왜 화보 같은 거야 아휴 우리 옆에 좀 파란색 외국인 총각이 좀 헬프미집 해줬으면 좋겠구만 그냥 한 번을 한 거 같은데 한 번을 그냥 한 번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이렇게 만나드리고 이제 또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타심을 하고 고생들은 재단이들 많이들 하셨고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하시고 네 타심자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많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 들어가세요 이제 여기까지 운행해 드릴게요 반대쪽입니다 자 타심 분들 바로 올라가실게요 어 빠이빠이 Have a nice day to you 안녕히 가세요 아 타신 거 맞아요? 아 아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? 저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사람이에요 스페인 멕시코 사람 멕시코 멕시코 콜롬비아 스페인 사람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그게 어디에요?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아 네 어떻게 친구에요? 우리 그냥 SNS 때문에 SNS 때문에? 네 디스코 타봤는데 어때요 소감이?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엄청 외국엔 있어요 없어요? 여기? 아니 아니 본인 나라에 아 있지 있지 있어요? 거긴 어때요? 좋아요 거기 괜찮아요? 네 여기가 재밌어요 거기가 재밌어요 여기? 여기가 재밌어요? 네 그러면은 뭐지 언제 한국까지 언제 있어요 한국에? 저는 2년 전에 왔는데 아마 여기 그냥 누가 제일 언니에요? 언니? 아 여기 언니 몇 살이에요? 아 스물다섯 살 스물다섯 살? 누가 막내에요? 막내 2001? 2000? 2000? 99? 아 그럼 저요 몇 살이에요? 22살 22살 오 한국말 진짜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인터뷰 했으니까 디스코 한번 태워드릴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고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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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